봄투데이 안녕하세요. 소개해드릴 제품은 몹시 앳 옥티머스 뷰2 버블 포켓 다이어리 케이스세요. 제품 개봉해보겠습니다. 보시면 지금 에나멜 처리가 되어 있으세요. 지금 폭신폭신하게 질감이 굉장히 폭신폭신하세요. 열어보겠습니다. 케이스를 여시면 옆쪽에 카드 포켓이 두 곳이 있는데요. 카드를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. 그 옆쪽에 지폐를 넣을 수 있는 공간도 있는데요. 옆에 지폐를 한번 넣어볼게요. 지폐 들어가는 부분도 굉장히 잘 맞고요. 구성품을 한번 보겠습니다. 구성품은 지금 옥티머스 뷰2 액정필름이 들어있고요. 맥정필름을 붙일 수 있는 극세사와 밀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. 케이스 보시면 지금 안쪽에 구멍이 뚫려 있는데요. 케이스 한번 장착해보겠습니다. 안쪽에 케이스 들어가는 젤리 케이스로 지금 굉장히 부드럽게 들어가고 있습니다. 옆에 보시면 지금 누를 수 있는 구멍도 제대로 뚫려져 있고요. 옆쪽에도 보시면 전원 버튼도 잘 누를 수 있게 되어 있고요. 위쪽에 지금 이어폰 꽂이 구멍도 있고요. 여기 옆에 안테나를 뽑을 수 있는 구멍도 따로 마련되어 있고요. 밑에 보시면 충전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지금 구멍 처리가 되어 있고요. 케이스 뒷면을 보겠습니다. 뒷면에 보시면 지금 카메라를 찍을 수 있도록 이쪽에도 처리가 되어 있으시고요. 지금 스피커에도 지금 제대로 구멍 처리가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? 색상은 블랙베리무스고요. 지금 소재는 일반 비닐과 다르게 지금 에나멜 처리에 되어 있어서 굉장히 부드럽고요. 지금 폭신폭신한 느낌이 아주 강합니다. 핸드폰 보호가 굉장히 잘 될 것 같은데요. 이 버튼도 뚝딱이 버튼으로 지금 제품은 용이하게 열고 닫을 수 있도록 제작이 되어 있으십니다. 안쪽에도 보시면 질감이 굉장히 부드러우세요. 그래서 많이 모든 블랙베리무스가 너무 잘 됐습니다. 지금 이 버튼도 뚝딱이 버텨가 더 좋습니다. 일단 지금 이 버튼도 뚝딱이 버튼를 이용해서 다를 수 있는 버튼도 proved